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자 오늘 불검인데요 열심히 또 공부하시려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분석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9시 20분인데요 오늘은 해외선물 다 휘장입니다 야간선물도 하고 있지 않고요 크로드오일도 매매 오늘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다 휘장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 편하게 오늘 시장 분석도 좀 하고요 종목상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코스피 0.11 상승 코스닥 1.20 상승입니다 왜 웃느냐 좀 허두숨이 나와요 자 어저께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이 아 거래소에서 1,300억 매도 1,290억 매도 하면서 밑으로 장떼봉 때리면서 1.4% 빠졌고요 코스닥은 1.7%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물론 코스피는 반등하다가 좀 밀리는 정도로 소폭 상승에 거쳤고 코스닥은 1.2%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분석하기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 쇼커브릭 물량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주요 코스닥의 시청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쪽으로 퍼진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전일 한번 밑으로 빠지는 척하고 흔들어 버리고 대번 너무 많이 들어 올렸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들로 왔으면 오늘 이렇게 급반등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별로 뉴스가 바이오 쪽으로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마 쇼커브릭 물량들 들어오기 위한 어저께 한번 쇼였나 이런 생각도 한번 소수를 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먼저 내자면 양호 다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한 건데 어라 안 쳐지고 그냥 버텨내고 갭상승했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또 코스닥은 그냥 갭상승해서 쭉 들어 버렸습니다 양호 누구와 함께 기관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300억 236억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거의 처음 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없어요 외국인이 1300억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저기 3월달 그렇다면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변화는 제가 생각할 때 쇼커브릭 물량들 공매도 때린 거 걷어들이는 거 좀 상당히 좀 있지 않냐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날 업종 대표주들 분석 방송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수돗하고 위로 그래도 조금 상승 시도는 온 것이 양호하다 월요일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온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아권 보면 그러니까 나쁠 게 별로 없다니깐요 상해종합이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0.50% 상승 마감했고요 자 오늘은 매매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 다 양호하고 자 유럽 시장 다 양호해요 우리나라 환율도 아 물론 박스권 상단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게 없었고 다만 전일 조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외국인 매도세에 천억 이상 나오고 올 수는 깨는 모습은 좋지 않았으나 다행히 하루만에 양호한 모습으로 터냈다는 게 일단 양호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일 시장 낙폭 심하고 할 때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금 70% 가까이 들고 가면서 많이 줄였는데요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양호한 흐름 보이긴 했으나 금방 따라가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석을 또 해 본 결과 외국인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매도세 정도밖에 안 된다는 판단하고 바로 그냥 장 중반 넘어가면서 다시 던졌던 물량들 다 실어가면서 거의 풀에 가깝게 들고 가니까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다 오늘 여러분들 되게 기뻐하시던데 셀트리온 삼행제는 날라갑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여기 아침 방송 들었던 분들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던지라고 그랬습니까? 힐링님 그냥 들고 가버려 20만원 깨지면 그냥 던지다 생각하고 들고 가버려 그랬죠? 와우 7% 갔습니다 하하 참 힐링님 복수를 하는 건 좋은데 물량 많이 안 실렸죠?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아 수익을 어떻게 하면 끌고 가면 되는가 이러한 경험들 자꾸 자꾸 쌓아가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환수님은 어 19만 5천원 그대로 들고 있습니까? 그대로 들고 있으면 대박 하하 그죠? 어 저한테 문의도 주셨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아마 통은 많이 되실 거에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어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이 저 방송 듣게 된 계기가 셀트리온 때문에 듣게 된 계기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 방송에 많이 도움되실 거고 아마 기존의 셀트리온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실 거고요 자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선풍기 틀어놨더니 좀 추워요 하하하 제가 한개월이라도 선풍기 틀고 어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몸에 열도 많고요 깜깜한게 너무 싫어요 예 주연님도 그래서 무료 채팅방 초대한다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요 하하하하 어떻게 들어온는지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방송 밑에 보면 닥터케이지한테 1대1 채팅 신청 있어요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합니다 자 신세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큰 전광판 한번 잠깐 보자면요 자 이러한 부분들 먼저 대놓고 참고하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다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노하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유료 채팅방 회원들도 계속 계시고 있지만 그죠 이거 일일이 제가 노하우인데 다 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저는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돈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 놓으면요 어느 부위가 강세인지 대번에 나옵니다 오늘 어디가 강세입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제약바이오 그냥 초강세입니다 그죠 중국 화장품 강세구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아이티 정기전자 자 하이닉스를 아침에 못 담아놓은게 아깝고 가지고 계신 분만 지금 몇 분 계신데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놓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침에 못 사놓는 거죠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그니까 붕 위로 가더라구요 못 사놓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신 신제품인 폴더블폰이 지금 이제 출시 임박했는데 그죠 예약자들 내지는 일부 물량 테스트 물량들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노트7에 그 배터리 문제 발화 문제 악몽이 되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가 접근하기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이닉스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딱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바로 날라갔어요 그냥 3%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 눈으로 다 확인 되시겠지만 강한 섹터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이티 전기전자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아 이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아이티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면세점 관련 그리고 화장품 그죠 그리고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자동차라 그랬고 자동차 실컷 올랐고요 그죠 아 이틀 전에 팔아먹었고요 그죠 아 자동차 부품관련도 분명히 같이 간다 그랬고 오늘 수소차 전기차 뭐 이차전지 쪽으로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일진다연 날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35,000원 간다 그랬어요 35,000원 찍고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자 어저께 비중점 줄였습니다만 줄인 것만큼 그죠 뭐 8% 9% 날랐으니까 뭐 크게 아쉽지도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유 그런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면 매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손절하고 그죠 손절하고 나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절반 가까이 다 끊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사놨습니다 야 그거 어저께 끊더니 오늘 다시 사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죠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해요 왜 어저께 안 끊든지 아니면 어제 끊었으면 오늘 다시 못 사놔어요 야 어저께 끊었는데 뭘 뭐 아니 안해 이러고 오늘 어저께 아마 짜증나가지고 오늘 장 안 쳐다본 사람도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그럼 손가락 빠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매라는 것은 시그널이 놓으면 기계처럼 그죠 로봇처럼 그냥 사고 팔아야 돼요 어저께는 위험하니까 팔았어요 비중 축소했어요 오늘 다행히 반대해서 그렇지 오늘도 달아서 연이어서 1%씩 빠졌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이 비정상입니다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 빠지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서 그렇죠 그죠 어저께 비중 축소한 건 나쁜 선택 아니고 오늘 다시 돌아선 거고 다시 집어넣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새롭게 또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IT전기전자 쪽으로 삼성 SDI 자 이거 2차전지 쪽으로 충분히 또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종목들 삼성전기나 SDI 이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 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갑은 최약바이오의 셀트린 삼행제입니다 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자 어저께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혼자 빠졌지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어저께 그렇게 빼놓고 오늘 이만큼 오린다구요 야 그 이슈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매도 좀 청산하려고 어저께 한번 흔들거리고 그죠 오늘 추세를 다 돌려내니까 공매도 청산하는 물량도 상당히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일단 자 이제는 셀트린 삼행제에 관심있어요 그러면 저기 밑에서 잡은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야 밑에서 19만원 하고 20만원 할 때 잡지 22만원 하고 하는데 관심있다고? 네 관심있습니다 닥터케인은 딜러에요 딜러 여러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주주로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에 쭉쭉 들어가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닥터케인은 들고와봤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추세 무너지면 팔았다가 다시 눌리먹주면 다시 들어가고 또 적당히 오면 팔아먹고 다시 눌리면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거 파는 시점이 끝내준다 이거죠 던지는 것마다 던지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현대차 하나 빼구요 최근에 그죠 아 그래서 세부적인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기쁜 상황이 몇개 있어요 이제 아 물론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 저의 의견을 100% 듣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매매를 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시장에 대한 안목이 생긴다니까 그것은 참 좋은 것이구요 조금은 이제 타이밍이 아닌데 조금 속된 표현으로 들이대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조금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 맞춰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아 일단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 기쁩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엘지 생활건강도 엘지 생활건강도 에드님이 들어 가셨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레이어님이 들어 가셨어요 뭐 들어간 것 까진 좋았는데 자 청산을 좀 잘 해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아모레퍼시픽은 청산 잘 못 해 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존으로 쪽 빠졌고 그냥 그죠 물론 단타로 한 2% 가까이 날 수도 있었는데 엘지 생활건강도 매숫가 위에 신나게 놀다가 밑으로 처지는데 이걸 들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어 채팅이 날라왔는데 제가 음 그걸 정확하게 못 봤어요 다시 한번 보죠 음 안 날라왔군요 그죠 봤으면 기억을 했을텐데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제 능동적으로 매매에 임하는 거 그건 참 좋다 그게 웬만한 자신감이 안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아 우려되는 것은 막 꼭대기인데 막 쫓아간다 그죠 그런 것은 조금 우려된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매도했다 됐구요 에드님은 매도했고 어 레아님은 아직 매도 못했다 근데 뭐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따라가는 용기민자 아니면 아니면 못 따라가거든요 저는 못 따라가요 솔직히 왜냐면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데 과감하게 따라가셨어 그러면 재수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밀리고 그냥 적당히 있었으면 위로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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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시도하는 그 자체는 참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러면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신세계 면세점 쪽에 분봉은 그냥 제껴 놓고요 큰 흐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사실 좀 고민은 됐어요 고민이 된 게 왜 고민이 됐는가 하면 아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핵심 지지 저항 라인이 여기거든요 31만원과 33만 8천원인데 이평선하고 약간 무관하게 움직여요 보시죠 이평선 돌파했다가 처졌는데 처지면 밑으로 훅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지금 단기 빡스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 아 섞여 있습니다 막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지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시도 나오고 최근에 주도주 업종 군인 면세점 그죠 백화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국 관광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크게 처지겠나 여기 지지선 좀 지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물리는 없고요 만약 밑으로 출렁한다면 이제 물량 축소 내지는 여기 정도까지도 뭐 용인했다가 여기까지 빠지면 너무 많이 빠지는데 5% 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처지면 좀 모양 안 좋은 거고요 위로 반등 강하게 놓으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을 했습니다 주도 업종군이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네요 최근에 계속 외국계 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뭐가 문제다 기간이 좀 문제에요 기간이 자 사 들어오기를 그죠 여기 정도부터 쭉 비중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기간이 최근에 막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다시 또 올라오는 상황 여기에서 샀던 물량들 좀 청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요 밑으로 처지는지 위로 강하게 당기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 그리고 아 유한양행 아침에 추가 추가 이야기 드렸어요 왜? 혁이 막 날라 당기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오늘 올라간 거 다 봤거든요 간 거 별로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질러 사 사 어저께 팔은 거 다시 사 사자마자 보니까 1% 이상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단가 인근이기도 하고 단가 인근이니까 제가 노트 좀 봐야 되겠어요 얼주 단가 인근 아니면 그죠 아 단가보다 위에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았으니까 물량 그대로 확보 약관 까진 거 그거는 상관없고요 올라가면 바로 만에 되는 겁니다 이게 업종 내 순환매 예측하는 겁니다 거의 다 올라가는데 유독 유한양행만 안 갔어요 채팅 날려드렸죠 다 가는데 유독 유한양행만 마이너스네요 사세요 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이 섹터 같이 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유한양행도 모양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평선 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제약업계에 단단하게 오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오히려 파다닥 안거리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죠 셀트로는 이렇게 돌아서고 할 줄 알았으면 그죠 뭐 좀 더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일단 위로 가면 적절히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가 너무 흔들림 심했기 때문에 유한양행 선택했고 올라간다면 한 여기 27만 정도권 충분히 한번 노려보겠다 그리고 유한양행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뭐 개선 대충 해보면 빨간색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셀트로는 관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밑에서 잡은 분들 있잖아요 이야 뭐 인재 관심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 드시죠 닥터 케이가 아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그러면 어 여러분들 관심 많고 하시니까 셀트리온을 예전에도 방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인근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송 자 28만원 여기 정황권입니다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요 계속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언제 관심이 있느냐 하면요 이거 드롭하고 눌려주는 관심이 있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여기 못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이제 딱 넘어 아 이제 관심이 있다 딱 하면서 빠르게 할 줄 아는 분은 여기서 할 수 있겠 있었겠죠 하면서부터 이제 매수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면서 쩝어 위에서 좀 놀았거든요 30만원은 이제 못 넘어가서 그렇지 30만 31만은 이제 정황권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무너 무너지면서 아 24만원 5만원권 여기서 박스권인데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도 쭉 나오고 일일이 다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 넘었을 때 매매도 하고요 연속으로 8 9일 올랐거든요 그래서 30만원 연할 딱 들어가보면 있어요 30만원 이날 딱 정확한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날 야 8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10몇프로 올랐잖아요 여기서 31만원 또 저항권입니다 여기가 출렁하면 깨지면 던지는게 좋을겁니다 그 이후로 못 올라가요 그죠 한번도 사자 안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날 딱 사자 그럽니다 잠깐만 이날 아닙니다 이날 이날 그리고 목표치 여기라 그럽니다 8% 딱 먹어요 다 날짜 들어가 보세요 방송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패스 패스 해냅니다 그리고 이날 딱 사자 그럽니다 사자마자 8% 먹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틀린게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1.5 손절 1.5 손절 20만원 깨지면 손절한다 하고 들어갔다가 깨지니까 손절 바로 해버리고 1.5%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시도합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1.5 손절하고 들어갑니다 아 여기 20만원 깨지면 또 손절합니다 하고 딱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딱 던져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평선 뭉쳐져 있고 저항 받을거다 하고 밑으로 한번 줄렁하고 크게 빠졌어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 시그널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알아서 들어갔던 분들 케어는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뭐 다 던지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여기 인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적당히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여기 20만 6천원 정도 밀리는 상황 나올 때 그죠 그러나 일부 물량 들어갔던 분들은 자 긴 흐름으로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고 스무스하게 조정 받고 있기 때문에 돌려냈기 때문에 그냥 20만원 정도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비유도 안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위태로우니까 막 던지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홀딩 가능하다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출근 차트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싫다 하는데 눈을 똑똑이 뜨고 출근 차트로 이야기하는지 실제로 방송할 때 사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로 뭐 강하게 돌파하는데요 저는 1등을 도주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더 관심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둘 중에 하나 먼저 포인트 나오는 것 쪽으로 관심 가질 텐데요 자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 대규모 매수세 들어왔구요 셀트리온도 대규모 쌍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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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을 완전 돌파하는 양봉을 때려 봤기 때문에 분명히 공매도 때렸던 애들 환매수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속도 붙으면서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3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별로라 했고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별로예요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아 일단은 아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내가 익절 라인을 위로 올려가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쓰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출렁 한번 할 수 있는 권력도 왔거든요 그 출렁이 뭐 대박 깨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 한번 넣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차이 싫은 매물도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을 박았기 때문에 내일 그대로 양봉으로 시연하면서 위로 쫙 뻗어가면 던질 필요 전혀 없고요 21만 5천원 정도 터치하기 전에는 들고 가셔라 그죠 여기까지 좀 쳐져도 강력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여기를 안 깨고 이 평선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5분봉이에요 여기서 약간 왔다갔다 하다가 위로 방향 틀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만 5천원 정도 자 뭐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우 더러워 그죠 힐링니 더럽죠 어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여드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아 꺾이는 거 확인하고 원래 던지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길게 가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분봉매매가 눈에 좀 들어오니까 조금 흔들리면 던질까요 던질까요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은 목표치 인근까지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흠 그 이전에는 조금 잔파도는 걸 필요가 있어요 목표는 24만원도 갈 수 있다 물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겠습니다만 가다가 좀 늘려주고 왔다갔다 해도 단기 목표치 24만원까지 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잔파도는 아 흔들흔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한번 들어가보셔라 이제 턴 했거든요 그럼 신규 매수는요 장대양봉 박았기 때문에 좀 늘려주면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1만원권 정도 21만 2,3천원권 정도로 조금 늘림목 주면 그 다음에 아 저건 저건도 한번 신규도 저건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자 뭐라고 말했죠 비싼 가격에 돌파인거 다 비싼 가격입니다만 돌파인거 하락추세 돌파인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제 밑에가 전부 다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기가 저항권이었어요 여기가 전부 저항권이었습니다 여기 위에 전부 저항권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한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여기만큼 여기만큼은 지지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항은 여기서 올라가려면 자꾸 튕겨 내려와요 여기 가격대에 매물들 자꾸 아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권은 가격대는 지지를 받는다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저처럼 이제 사고싶 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 여기 이런 데서 사들어갔던 사람도 추가 매수물량도 들어올 수 있는 지지권이 단탄하게 이제 확보가 되고 나면 매매할 때 더욱 더 수익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 저점에서 막 사려고 그러죠 노 오히려 올라타고 난 다음에 가격 더 주더라도 하락한 추세 확실하게 어느정도 이제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한 그 패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셀트리온 확실하게 오늘 분석 한번 하죠 자 240일 돌파하고 다 넘어섰어 이제 그러면 올라가다가 눌려주면 이게 정한권에서 지지권으로 바뀐다 이거죠 커피님도 또 반갑네요 밤에는 거의 거의 처음인데 그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관심이 있다 자 셀트리온 어 길게 길게 들어가신 분들이 아 참고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셀트리온 사라고 하는 아 저희 입에서 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강성 추주 내지는 아 중장기로 들어가신 추주 여러분들 닥터 케이는 닥터 케이의 아 진심을 알아주시라 아 흐름을 보고 접근해야 될 때와 접근하지 말아야 될 때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억화심정이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아무래도 샤코브릭 물량 좀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유한양행 이야기하다가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바로 연결했습니다 자 탄탄하게 받쳐 놨으니까 못 갈 거 없어요 그죠 뭐라구요 아까 여기까지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 여기 이런데 그죠 이런때 저항을 받을 수 있었어 여기 이평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장떼왕봉을 띄웁니다 셀트리온처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으로 쑥쑥쑥쑥쑥 쑥쑥쑥 깁니다 이렇게 그죠 조정 받잖아요 여기 인근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목표치도 이렇게 나와요 목표치 그죠 이렇게 자 충분히 먹어내고 이게 월요일날 이렇게 쭉쭉 가져가지고 먹어내면요 셀트리온 뭐 하루이틀 더 갈 수도 있구요 이제 뭐 가다가 조금 눌려주는 타이밍 나오면 그때 유한양행 교체하고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딱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1진 다이아 8% 챙김 그죠 다이아 we'll always love you we'll always love you we'll always love you 드디어 다이아 반지 하나 꼽았습니다 하하 자 35,000원 간다 그랬잖아요 35,000원 딱 갔어요 지금 현재 던질까마까 고민하다가 그냥 냅뒀어요 왜 장대양봉 박았는데요 뭐 그죠 커피님은 솔라당 챙겼습니까 솔라당 챙겼어요 좀 더 들어가 보지 장대양봉 하하 60일 보이죠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목표치 들어가기 전에 35,000원이라 했잖아 그죠 이런 데서 들어가 가지고 그죠 대번 들어 올리길래 좋다고 했는데 쳐지길래 그냥 번절 정도 해서 절반 던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아 다시 못 들어갔네 절반 뺏기 못 들고 있는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들고 갑니다 그죠 퍽을 종목 많아서 하하 맞습니다 먹을 종목 많아요 근데 아 수소차 이제 강한 랠리 이후에 눌림목 충분히 눌림목이라 하기엔 너무 길었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그 분석이 뭐 퍼펙트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35,000원까지 간다 그랬어요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왔어요 간 다음에 비교적 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놀라게 한번 해드릴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5,000원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커피님 있었나 55,000원 간다 그래 갔어요 55,000원 몰빵 때린 애들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양양이하고 지금 나무하고 몰빵 때려가 20% 먹었습니다 55,000원 딱 찍었어요 55,000원 그죠 나중에 방송 한번 들어가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여기 다 있어요 몰빵으로 질렀다고 좋다 그럽니다 55만 찍었네요 딱 그럽니다 그죠 9월 20일 딱 들어가면 딱 있어요 정확하게 55만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야 놀래 놀래 억울해서 더 들어가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님이 잘한다니까 그죠 그런 자율성이 이제 그런 자율성들이 안 그래도 비중이 좀 그래서 10% 11% 까진 되길래 아침에 사고 싶은데 사실은 그죠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신중해서 그런거지 사실은 여기 살 수 있어요 다 돌려냈고 그죠 이거 뭐 살 때입니까 사놔야 되는데 아침에는 그냥 패스한다 그랬어요 그죠 눈에 보고도 뭐처럼 하이닉스 분명히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계속 고민하더라 아닙니까 야 이거 참 삼성전자가 문제 있으면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분명히 아 아 저 아침에 그랬죠 왜 아침에 시장이 기간이 또 매도 나오고 있고 저 외국인 쬐끔 사고 있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빠지는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냥 뭐 제 전략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붕 갑니다 손가락 빨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아 그래도 후회 없어요 아쉽긴 해도 전략대로 다행 겁니다 전략대로 그죠 붕 올라가니까 못사는 겁니다 못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진다이아 음 다이아몬드 링 하나 박았어 그러니까 아 일단은 수소차가 조정을 아 한 2 3개월 정도 받았는데 하루 올라간다고 끊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반등 시도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거 뚫어버리면 그냥 제법 갈 수 있다 싶어서 안 던져요 그죠 이번에는 안 던집니다 자 닥터케이 운수가 좀 재수가 좀 받을지 아니면 분석이 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음 더 위로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최근에 어 많이 먹여 드려 봤자 10% 정도 밖에 못 먹여 드리는 것 같은데 20% 짜리 이런거 한번 나와 봐라 20% 짜리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바람 있어요 쫙쫙 가가지고 한번 정고점까지 가버려 그냥 하하 하하 너무 욕심입니까 욕심 좀 부릴납니다 한번 부릴만 한데 됐어요 충분해요 이거는 기관에 쌍 쌍거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관 들어오고 있구요 충분히 쉬었거든요 수소차가 메리트가 없는 권력이 아니에요 삼성 삼성 SDI 자동차 개통으로 그죠 2차전지 쪽으로 그죠 들어갔어요 여기 딱 지지권 그죠 딴에는 보기에 제법 올라 보이죠 이제 시작한거니까 위로 정고점까지 충분히 한번에 못 갈지 몰라도 갈 수 있는 권역이 없어져도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는 지지권이 있는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IT전기전자 쪽 매수세 하이닉스도 약간 고점이고 물론 치고가면 더 가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폴더블폰 때문에 지지부진할거고 LG전자 비실비실래요 전에 손절했습니다 전일 여기 밑에 깨지니까 손절해버립니다 오늘 못가죠 그렇다면 SDI하고 삼성전기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SDI를 접근했습니다 그죠 위로 가면 돼요 외고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5G도 손가락 빨 수 없죠 YSOL 여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틀만 10% 먹은 종목이죠 그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하루 더 올라가고 하길래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10% 그래도 10%가 어디입니까 그죠 여기서 아쉬워했는데 눌리면 다시 들어간다 했어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닥트K 말을 말한대로 그죠 그죠 전략을 제시한대로 실천하는 남자에요 말만 해놓고 실천 안하면 안 돼요 왜 돌파에는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죠 이 고점이 저항인데 돌파를 강하게 했죠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 지지권이에요 20일 지지권이죠 이것다 사자마자 50원 정도 하하 비싸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수돗하고 도치 그죠 이 밀리던 거 수돗 딱 했습니다 일단 그죠 기간 매수세 적어도 있고 외국인 매수세 있어요 돌파 시도 넣으면 돼요 5G가 아 통신사한테는 지금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 출혈경쟁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5G 업체한테는 지금 신성장 모멘텀에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5G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꼭대기 있는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어 개 물려요 하하 그죠 오일 솔루션 물론 좋은데요 잘못하면 밑에 조정 받을 때 고생한다구요 RFHIC도 돌파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단기 박스권 잘 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끊고 나왔구요 대덕전자도 좀 쉬운지 않구요 와이솔이 그래도 그죠 딱 눌림목 딱 주고 딱 들어간만한 한 자리라서 이것도 아 들어갔습니다 5G 나쁘지 않아 오늘 전체적으로 5G도 나쁘지 않아요 테마성으로는 어 5G하고 어 수소차 들어갔다 이거죠 그죠 나머지 거 당장 들어갈만한 거 없어요 뭐 배기물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요 잘못 들어가면 다 꼭대기니까 큰일 나요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옹진코에이 좀 고점 부위니까 좀 부담스럽구요 일신산업 이거 전부 다 이거 공기청정기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더 기다려야 돼요 위닉스 이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노리고 있어요 여기 밑에 한 2만천원 정도 오면 적당히 빠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대책없이 안 물려요 벌써 지금 9천원 빠졌으면 지금 얼마 빠진 겁니까 그죠 자 한 30%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밑에 조정 받을 만큼 적당한 조정 받으면 이런거 관심있습니다 위닉스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두 눈 벌겋게 뜨고 딱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미리 넣어놨는데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상단쪽에 올려놓습니다 딱 노리고 있다가 적절하게 눌려주면 사 들어갈 거에요 자 3825 618 여기가 딱 적절한 가격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보나치를 적용해보니까 618 권형이죠 여기 오면 관심있어요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그죠 공기청정기 이거 공기청정기 관심 가져야 될 필요 있어요 그러나 뭐라구요 폐기물 등등등 처리업체들 다 관심있어요 근데 저기 위에 꼭대기 있어요 그러면 사면 안되는 겁니다 그죠 자 위닉스 관심있구요 자 폐기물 관련 인선 ENT 저기 위에 있어요 못사요 자 와이엔텍 저기 위에서 꺾이고 있어요 못사요 KG ETS 이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너무 젓가락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게 뭔가 하면 뉴스나 TV에서 막 나온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나요 그죠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나는게 오를만큼 오른쪽목 천지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어 주식에 대한 기본 지지정 내지는 목표치 선정 이런 것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어줍지않게 방송 듣던지 아니면 주위사람 이야기 듣고 뭐 백프로가 올랐니 몇프로 올랐니 더 간다더라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흠 자 일진다이아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상승 이후에 못다라 들어갔다면 이게 여기에서 벌써 이야기 했던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쭉 올라가서 못다라갔다면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여기 딱 들어가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이제 올만큼 왔다 뭐 아까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상승한 폭 따지면 피보나치에 3825 618까지 있다고 오고 반등하네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20일 딱 돌파하면 올라갑니다 하루이틀 비시비시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귀청하니까 총사 내내고 절반 던져내고 다시 들어갔 그대로 나머지는 홀딩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레이어님이 과감하게 다시 던졌던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되니까 농심이 어디 손절했어요 우린 아랫게 손절했습니다 농심 그죠 매노벤얌 방가방가 이것이 여기서 올라가는 거 먹은 거 다투하고 아 짜증나 이 날 던졌어요 이 날 그죠 손절할 수도 있죠 그죠 생각보다 이게 아 약세에요 약세 기간 매도는 온다 그죠 뭐 기간이 여기서부터 쭉 물량 늘어나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니까 차이 시련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 시장 상황이 음식료나 한전이라든지 이런 유틸리티 개통은 시장 방어 치수 방어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시장 팡팡 가는데 뭐 음식료가 크게 그죠 투과를 나타내기 힘든 상황이고 그냥 이게 주춤하는 거 같아서 빨리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아 먹었던 거 토해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던지면 안 된다 그죠 먹었던 거 토해내도 던져야 되고요 전혀 못 먹고 손실 구간으로 가도 던져야 되고요 던질 자리 나오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죄송합니다 얼음물 좀 먹었어요 자 우리 채팅방에도 하루 이틀 머뭇거려 가지고 하루 머뭇거려 가지고 2% 이상 더 토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던져야 될 자리에서는 던지는게 맞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흠 흠 그래서 이제 와일솔도 어 5G니까 이거 추식 좀 할 줄 하는 사람 치고 이거 야 오늘 샀다 하면 이거 미친놈 아냐 하는지 뭐 살만한 자리에서 샀네 할지 살만한 자리인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뭔 똥소리 아닌 것 같아 2번 하하하 눌러보십시오 살만한 자리 맞아요 여기를 돌파 못하는 정황권인데 이걸 돌파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눌려먹 주면 여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5G 5G를 무시할 수 없는 테마권이다 들어가요 들어갔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하나 편입하고도 쉽고 주가 모양이 뭐 적당한 상황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이것도 엔터 쪽으로 한번 딱 들어오면 이거 올라가거든요 JYP가 가장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일 상황이 없었으면 더 좋았는데 전일이 한번 딱 무너지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쪽은 JYP가 최고 괜찮아요 오늘 완전 뭐 일요일날 할 거 다 해버리네 일요일날 놀아야 되겠다 하하 하하 YG 엔터테인먼트 뭐 구설수의 핵심 핵심에 있는 회사인데 할 필요 없는 거구요 SM 시원찮아요 뜨는 그룹 별로 없어 지금 그죠 키스때 이거는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구요 그죠 나머지 방송 제작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쪽으로는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요 JYP가 아 할만합니다 그죠 충분히 한번 띄우면 이것도 수익 나니까 일단 목표지 한 33,000원권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저녁에 하니까 의외로 불금인데도 많이 들어오시네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아까 좀 누워 있었어요 그죠 아 스트레스 좀 받거든요 여러분들 뭐 입으로 그냥 어떤 어떤 무식한 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식하지도 않고 돈 벌고 어 야간에 선물해가지고 돈 벌어서 좋지 않냐 주식하지도 않으면서 돈 벌어서 좋지 않냐 이런 개무식한 소리를 하던데 여러분들 손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사실 그죠 무덤덤하게 있긴 합니다만 수익 날 때가 좋죠 아 근데 최근에 장이 어렵긴 어려워요 확률이 원래 한 80% 넘어가는데 최근엔 그래도 야 반타작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나마 까질 때는 까지더라도 먹을 때 좀 먹어내니까 그죠 하이닉스로 좀 먹었잖아요 물량 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돌을 안 맞고 있지 안 그러면 야 진짜 많이 힘든 상황 많았어요 진짜 하이닉스도 여기 들어가고 딱 던지니까 빠진다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던졌다니까 던지니까 빠진다구요 최고 꼭대기에서 던졌어요 물량 많이 실었잖아 승부 본다면서 하이닉스 그러 삼성전자보다 나을 거다 결국 삼성전자보다 낫다는 것도 다 맞춰냈습니다 일단 펄더블폰 뻥 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주가의 흐름이 그죠 실적 부진 그죠 등등등등 움직임에 이 탄력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판단했습니다 그전에 비슷비슷하다가 하이닉스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차는 빠진다 그랬어요 현대차 여기서 들어가서 119,000원 들어가가지고 이날 팔아먹었습니다 13만원권에서 하루 더 못먹은 거 상관없어요 좀 아쉽긴 해도 그죠 더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끝 아니에요 눌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눌려주면 또 들어간다구요 그죠 개무시하세요 하하 아이고 미친놈같은게 응 그죠 레이어님한테 말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휴 제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잠 못자고 막 잠 설쳐요 한시간에 한 번씩 설쳐요 해외시장 어떻게 되는가 본다고 여러분들 최근에는 제가 조금 무덤덤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무료방에서 무료방 할 때도 그랬어요 무료방 할 때도 그죠 제가 카피 그 스크린샷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스크린샷 올라오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핸드폰 위에 스크린샷 위에 보면 몇 시에 그거 찍혀있는 거 보면 안다구요 그죠 어떤 때는 3시에도 찍혀있을 거고 어떤 때는 1시에도 찍혀있을 테고 5시 6시에 그냥 기본적으로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잠 뒤룩뒤룩 자고 그죠 맨날 놀러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으하 허하 여유 엔 풀랐죠 풀랐어요 안좋습니다 30,450원 언제 사라고 언제 샀다 그럽니까 방송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방송에 넣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저는 안꾸려요 짤짤이 뭐 많이 있잖아요 안꾸려 안꾸려 종목 추천한거 보니까 자리도 별론데 추천한거 천지에요 그죠 이날 살아있다면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뭐 3,500원이면 이날정도 살아가고 이랬으면 3월 중순 3월 중순이면 여기겠네 여기 정도겠네 이날 3월 중순이면 여기 근처잖아 잠깐만요 3월 중순이면 그렇게 또 못한 사람은 아니네 그죠 그러나 밑돌 깨지면 던져라고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하니까 여기까지는 버텨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인정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빠졌을 때 반등하면 추가 매수해서 왜 그거는 물타기 아니거든요 20일 지지권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20일 지지권에서 무너지면 밑에 여기 비빌 언덕이 있는 거거든요 60일 그래서 우상량 적어도 해내는 거 해라는 겁니다 241 빼고 다 돌려낸 포인트 아닙니까 이게 그죠 위에 하나 빼고 그죠 여기서 샀는데 밀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놉니다 매수 세 번째 매수 기법 아닙니까 그건 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딱 딱 딱 됐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당트케인 사라 그럽니다 추가 그러면 당가 이렇게 딱 되거든 여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태위태하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돌파했으면 일단 브루스권이거든요 이게 유지되어야 홀딩인데 여기에 무너뜨려지면 던져야 돼요 이렇게 딱 깨지면 아 이거 별로입니다 물량 줄여야 됩니다 하면 여기서 줄여놔도 거의 본전이거든요 또 그 방송에서 사라 하면 그 사람이 힐링님 친구 붙잡고 힐링님 친구님 이거 던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옆에 한 명 필요해요 힐링님은 저한테 물어보면 네? 셀트로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요? 들고 가세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고 먹잖아 7%를 먹잖아요 7% 물론 본인 단가는 20만 8천원 아닙니까 그죠? 2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4% 깨질 거 각오하고 들고 가세요 그랬잖아요 4% 깨질 거 각오하니까 5% 먹어야 된다 아닙니까 끝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옆에 누군가 컨트롤 해준 사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검증하고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가장 이상하게 정설이 나 있는 게 세간에 뭔가 하면 주식 남 이야기 듣고 하지 마라 맞아요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 아무 사람 이야기 듣고 남의 말 듣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 대신에 실력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비유라든지 검증이 되고 나면 그 사람 옆에 조언해 줄 사람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세금 처리 다 하십니까 가게 하시면서 세무서한테 맡겨요 회계사한테 여러분 법문무 할 때 여러분 전부 다 하십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든지 소송 걸리면 변호사한테 맡겨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가면 혼자서 다 합니까 코치한테 배워요 충식은 왜 코치한테 배울 생각 안 하시죠 검증해 보시고 능력 있는 코치다고 판단되면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 콜만 잠깐만요 G트리 BNT 하고 이거는 헹구고 오늘 셀트리언드 이야기 많이 했고 자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방송 내용 들어보시고 약파는 놈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있게 논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는 대부분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확 끊겠어요 모든 입행성 위에 다 있습니다 제가 별로라고 예의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죠 별로인데요 했을 겁니다 좋다고 안 그랬을 겁니다 올라가도 여기 당장은 넘어가기 힘들어 2만6천원 본인 본정 가기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까지 왔어요 친구분 2만7천원 오베원도 또 저항입니다 더 올라가도 본전 겨대가 말까네 그러면 반등시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고 조종은 또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쉽지도 않아요 뭐하는 해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죠 소프트웨어 쪽이네 그죠 신약 공동개발 바이오 진출 바이오 바이오네 자 그렇다면 바이오 딴 놈 다 달라가는데 혼자 보합이에요 별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이오 옆에 7% 9% 5% 4%짜리 천지로 속출하고 있는데 혼자 보합입니다 기관이 연락이 던지고 있네요 별로라고 딱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가수공사까지 아휴 힐링님 그 친구분이 10년 됐던 그 친구분입니까 일단 힐링님이 돈 많이 어느정도 버는 모습 보여드리고 추천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 안드릴께요 저 급하지 않아요 왜 안급한가 하면요 제 하악이 나름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대하고 여러분들을 장사속으로 대하면 여러분들이 한두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모를 것 같아요 아 저놈 입에 말린 소리만 하고 장사속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마음이 들겁니다 마음속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 안드실거에요 왜냐하면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잘해내고 예전 모습처럼 지금 요새 시장이 어려워서 조금 옛날보다 확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시장 조금만 돌아서면 최근에 먹어나가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게 여러분들 몸으로 느낄겁니다 이제 어려운 시장 조금씩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금만 받쳐주고 주도주군으로 어느정도 섹터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면 훨씬 수익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좀 안좋았던거 다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요 저도 바쁘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한발짝 한발짝 갈겁니다 그래서 jyp 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한번만 또 이게 테마라는게 한번씩 업종 내에서 순환을 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옛날에 딴따라 운운하는 옛날시대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제 전세계적으로 아주 관심을 한몸에 받고있는 케이팝 그중에서도 아주 중심에 있는 jyp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유튜브 기반으로 광고 수입이라던지 그 다음에 컨텐츠 수입이라던지 음반 음원 수입 그리고 공연 수입 충분히 올라오는 jyp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매개 한번 들어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확률 올라가고 있음 본인들이 느낄겁니다 그쵸 본인들이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더욱하게 천천히 한발짝 한발짝 가면 되요 역시 만불이고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보유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권역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쵸 나중에 그쵸 딱 셀티룡까지 딱 이렇게 자 종목상담 방송은 한번 끊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시간 첫번째 시간은 오늘 마감시향 그리고 테마 쪽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종목상담 이어나갈테니까 관심있으신 분들 종목상담 방송하고 싶은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십시오 자 아침 8시 40분부터 방송하고 있구요 저녁에는 고정은 아닙니다 컨디션 봐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또 여러분들 같이 호응 많이 해주시니까 방송할 맛 나네요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열 한번도 빵꾸낸적 없습니다 1열 오전 11시는 무조건 합니다 아침하고 자 방송시간 좀 체크해놓으시구요 아 구독안하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닥터케이 아 방송 괜찮아서 도움됐다 하시면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슈퍼챗 달러표시되어 있는거 누르고 슈퍼챗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까 주말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5분 쉬었다옵니다 내 네 눈 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행정 슈퍼챗기 암 닥터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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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닥터케이야